안녕하세요. 표초TV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올바르게 파프리카 씻는 법, 달지 않은 파프리카 단맛 올리는 방법, 오래되어 쭈글쭈글한 파프리카 탱탱하게 살리는 법, 잔류 농약, 비료 성분, 미세중 금속 먼지 제거까지 잘 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파프리카를 씻으려면 껍질이 미끈해서 잘 씻어지지 않는 채소입니다. 단맛이 없으면 아이들이나 어르신들은 맛이 없어 먹으려 하지 않습니다. 파프리카는 잘라서 씻으면 영양분 손실이 생겨 안됩니다. 파프리카 세척법인데요. 먼저 파프리카를 씻기 위해 100도의 물을 끓입니다. 뜨거운 물과 찬물을 1대1로 섞어서 48도의 물을 만듭니다. 밀가루 1티스푼을 넣어 혼합하면 좋은데요. 파프리카에 쌓인 각종 이물질 제거가 잘 됩니다. 이때 식초 1스푼을 넣으면 살균효과 최고인데요. 껍질에 묻어있는 벌레와 세균 제거가 잘 됩니다. 오목한 용기에 파프리카를 넣고 무거운 것으로 눌러놓습니다. 48도로 희석한 물을 가득 부어 3분 동안 기다립니다. 그릇에 물과 파프리카를 옮겨 담고 골고루 문질러 씻습니다. 마지막으로 흐르는 찬물에 헹궈서 먹습니다. 파프리카 외에도 여러가지 채소를 이 방법으로 씻으면 잘 씻어집니다. 이 방법으로 파프리카를 씻으면 껍질에 있는 세균과 이물질 제거가 정말 잘 됩니다. 단맛이 높아져 더 맛있게 파프리카를 먹을 수 있습니다. 파프리카가 데쳐지거나 있지 않을까 걱정하는데요. 절대로 그런 일은 없으니 안심하시고 친구에게 공유하세요. 농식품과학원과 일본 농업연구소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하였습니다.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좀 꾹 눌러주세요. 시청 감사합니다.